아, 너 진짜 만점이야? 부럽다, 부러워. 뭐. 난 한 번도 만점 받은 적 없는데. 나도. 별거 아니야. 진짜 대단하다. 고마워. 진짜 최고다, 최고다. 고마워. 야, 강리한. 너, 너 이번 모의평가 만점이더라? 그러게. 그냥 1등도 아니고 만점. 축하해. 고마워. 전에 어디 학원 다녔어? 거기서 준비 많이 시켜준 것 같은데. 말해줘도 너넨 잘 모를 거야. 알려주기 싫구나? 아니, 그게 아니라 좀 멀리 있는 거야. 혹시 너 외국에서 살다 왔니? 아니, 난 외국에서 산 적 없는데. 그럼 어딘데? 왜 말을 안 해? 명진동. 명진동에 있는 학원 다녔어. 명진동? 아는 사람 있어? 거기고 어디야? 어디긴. 인완구 아니야? 인완구 명진동. 그럼 리한이 너네 거기 살아? 응. 우리 집이 명진동이야. 그러니까. 너 강남 안 사는구나? 대박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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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